한 번 더 정리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PD의 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변경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경점은 근엄마 통합이었죠. 근엄마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과 변경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거 첫 번째로는 근엄마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 중에서도 이제 뭐 단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통합이 되니까 방타가 더 올라갈 거고 치명타 더 올라갈 거고 명준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변경점이 있는데 근엄마가 통합되면서 여러분들이 강해질 테니까 방어가 좀 취약해지겠네요. 그러면서 인내력이랑 회피를 좀 상향한다고 했어요. 요거를 제가 봤을 때 상향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수치를 좀 뭐랄까 기울기로 올린다고 해야 되나 수치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원래는 인내 1이 치명타에 한 1을 이제 커버친다 생각했을 때 뭐 한 이정도로 바뀌는 거야. 비율이 좀 바뀐다. 비율이 좋아진다. 라고 해야 되나? 설명이 좀 잘 안되네요. 암튼 요런 식으로 좀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1이 가지던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봐야 돼. 요거만큼 이제 유저들의 어떤 팩업이 많이 되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방어도 올려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혹은 잃게 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걸로 인해서 많은 점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지난번 이제 영상 보면서도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수명타 딜러들의 상대적인 딜 하락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명타가 주요한 딜러들은 대표적으로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단궁 단검 헛궁 그 다음에 장궁이 있어요. 얘네의 무기를 보시면은 무기의 민맥댐이 차이가 매우 큰 레키루스 같은 거 보시면 4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 패소 데미지가 50이고 최대 데미지가 200이면 사실 치명타가 적용이 안되면 50과 200 사이의 어느 지점이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150 75 125 내가 원래 200으로 넣던 데미지가 125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치명타가 떨어지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이 치명타가 많이 붙잖아요. 많이 붙으니까 너네 인내력의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내력을 조금만 올려도 치명타가 잘 안 터질 수 있구요. 특히나 사냥 같은 거 할 때 보스를 잡을 때도 그렇고 몹들 보시면 몹들이 어 인내력이 좀 있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인내력이 좀 있는 걸로 봅니다.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0레벨짜리 실레오스 시면과 비교했을 때 50레벨짜리 납골당에서 그냥 데미지가 나가는 걸 비교해보면 여기가 실레오스 시면이 월등하게 치명타가 잘 터지 알 수 있구요. 퍼스와비를 때려봐도 치명타가 잘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골당 이런데 보면 치명타가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런게 봤을 때 몹은 인내력을 이제 수치를 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레벨이 오르고 좀 세지면 세질수록 인내력과 마찬가지로 해피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치명타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해피는 사실 그냥 다 좋아하시는 거죠. 치명타가 데미지가 뭐든 강타가 뭐든 그냥 해피라는 거는 데미지를 0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다 딜러들은 딜 하향이 되는데 인내력이 올라가버리면 치명타 딜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딜 하량이 많이 됩니다. 원래 양손검이나 지팡이나 이런 애들은 민맥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많이 해봤자 1.5배 정도? 얘네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아요. 치명타를 많이 올려야 될 딜러지는 요거 세개인데요. 요거 세개가 요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점에서 봤을 때 몹의 인내력도 수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치명타의 10%를 깎아줬다. 인내력이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번 패치로 인해서 15% 20%로 올라가버린다면 내가 주는 딜 자체가 10%에서 5%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치명타 옵션 자체가 굉장히 핫했고 문제가 많음 문제가 많다고 개발진 인식하고 있어요. 요 얘기는 어떤 부분에서 캐치를 할 수 있었냐면 TL 라이브에서도 직접 안종호 PD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라이브에서도 치명타 딜러 지금 너무 세다 얘기를 했었고 우리 첫 번째 TL 라이브 때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장궁이 너무 강하다 라는 얘기 있었어요. 왜? 스킬이 치명타 터지면 연속으로 쓸 수 있는 스킬이 있었는데 그거 무한으로 쓸 수 있었거든. 그 기반에는 치명타를 계속 100%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전 체감했었는데 그 라이브 이후 첫 패치에서 치명타가 조금 잠수함 패치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원래 치명타가 진짜 거의 100% 터졌다. 이 말이야. 필레우스 시면에서 낙살을 하고 있으면 치명타가 거의 터져요. 무조건 터져요. 근데 내가 치명타가 한 천 정도 있었는데 치명타가 한 100% 터지던 게 갑자기 한 70% 하향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것도 충분히 뭐 강하니까 70%로도 충분히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별말 안 했습니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했고 아무튼 요런 느낌인데 요렇기 때문에 이 개발진들은 지속적으로 치명타에 대한 어떤 하향 을 하고 싶은데 유저들이 하향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들고 일어나잖아. 근데 요렇게 이제 너네 이렇게 바꿔줄게? 마치 당근을 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채찍을 때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야. 정말 좀 똑똑한 변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지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TL은 어? 여러 무기를 조합한 조합하는 정말 어 창의적인 시스템을 가진 게임이야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고착화됐죠? 요걸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요런 부분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야 요거는 진짜 신박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 나와봐야 알아요. 진짜 근엄마 통합이 되는데 딜이 안드로메다 가면은 아 누구나 저 새끼 틀렸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그냥 좀 예상해보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거양득 요거 창의성 하는 이런 시스템도 주면서 겉으로는 이제 유저들한테 어 야 이거 니네 특성작 하기 쉬워졌어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해주는 척 하면서 이런 요런 문제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부분도 확실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인내력 자체가 좀 거래소나 이런 데 가격대가 너무 낮죠. 인내력이라는 어떤 어떤 그 패액과 옵션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철갑옷 가죽 로브의 차이점 모르겠다고 아 그래요? 그건 아무래도 그 어 그 방어구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좀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뭐 펄갑옷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 견갑이나 생명력 뭐 이런 게 좀 붙어있고 뭐 가죽 한테는 회피 뭐 치명타 이런 게 좀 붙어있죠. 그런 스탯이 좀 붙어있고 아마 방어력 차이도 좀 있지 않나요? 약간 약간 차이를 뒀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다른 게임이랑 진짜 다른 게임 철갑옷은 무조건 탱커들이나 이런 양손검이나 이런 애들이 입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버리면 게임이 얘네가 원하는 그런 창의적인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마법사도 철갑옷 입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의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옵션에다가 섞어볼 그게 의도한 거예요. 개발진이 의도예요. 지금 유저들이 어? 그냥 뭐 철이고 뭐고 상관없어 라고 인식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맞아요. 그건 그냥 룩보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뭐 법봉에다가 장검 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라 봐야죠. 아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나 이거 얘기를 주제를 한 두세 개 잡았었는데 아 아무튼 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은엄마 통합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아 뭐 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우리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빠꼬미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 또 잘 얘기를 안 드리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미리 미리 모아두세요. 무기 같은 경우 특히 무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명중 심형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거리랑 뭐 근접이랑 마법이랑 이런 게 나눠져 있었는데 합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 같은 거 먹었더라도 아 나는 근거리니까 원거리 필요 없어 이렇게 버리지 말고 아껴두셨다가 모아두셨다가 이미 며칠 안 지났 며칠 안 남긴 했지만 모아두셨다가 여러분 특성 작업 하시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많이 모아놨거든요. 보시면 창구에다가 아이템들을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지금 저는 근거리 강타 적중은 이미 80으로 다 찍어놨는데 이제 원거리 강타가 없죠. 원거리 강타는 여기 일단 아이템을 만들어놨고 여기 보시면 근거리 강타 적중 이런 거 다 모아놨습니다. 강타 적중 위주로 원거리냐 강타냐 이제 뭐 원거리냐 근거리냐 통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이 석궁한테다가 원거리 강타 적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 계속 위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 좀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물 좀 떠올게요. 말을 넘어낼게요. 말을 넘어낼게요. 아 우리 TL은 신규 획득템만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멋점 글쎄요. 그런 폭동이 일어나겠죠. 의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특성을 많이 모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암튼 패치가 되면 사진 세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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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혹시라도 욕먹을까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사진 세트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선존하는 가장 좋은 옵션이다. 말씀드렸죠. 왜 원래 치명타가 거의 100% 근접했고 뭐 못해도 70%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이거 질량을 계산해보면 치명타 21%는 미쳤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패치 이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치명타 딜이 이제 이대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내력으로 인해서 인내력 상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4월달에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나오면 대박이라고 그럼 안되는데 나 여기다 4화를 걸었는데 PL에 진심인 스트리머는 안돼 필진스 옆이면 나도 일자리 잃는 건데 아무튼 요거에 의해서 사진 세트 조금 고민해보셔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저는 좀 중립기업 일단 패치 나오고 좀 모으자. 이미 모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요거 조금 가야겠다. 두드려보고 소파아비 때려보고 목도 잡아보고 패치 이후에 치명타가 아직 할만한데 사진 세트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사진 세트가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특성작이 정말 힘들다. 요게 왜 실버가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진 세트가 필보라서 필보 아크보스가 있죠. 아크보스가 신발을 줄 건데 되게 빡세기 때문에 아 근데 물론 이번에 이제 통화로 나가면 인스턴스로 바뀌기 때문에 사진이 좀 구하기 힘들었던 게 완화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 구하기 쉬워질 수 있겠는데 거래소에서도 활발하게 팔릴 수 있고 그만큼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급은 좋아지는데 양산형이 되는 거지. 예전에 그 사진 세트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인내력이 상향되면서 이빨 보다 them MICHAEL 감사합니다.